반영! 트레저요일! 안녕하세요! 트레저요일 리더윤석 요시 반영철입니다! 네, 지난 8월이었죠. 제가 꿈만 같은 FC서울의 시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하프타이 부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무려 FC서울과 수원 상성의 슈퍼매치죠! 슈퍼매치 네, 저희를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저희와 함께 FC서울을 응원하러 경기장에 많이 와주실거죠? FC서울 사랑해요! 네, 우리 FC서울의 승리를 위해 FC서울 선수원, 팬분들이, 우리 수원신분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명의 무대도 멋있지만, 트레저는 10명일 때 더욱 빛나는 거 아시죠? 네, 12월 15일부터 3일간, 트레저 단독 콘서트, 리뷰티, 서울을 진행하니까요. 저희 콘서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11월 25일 토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나요! FC서울 화이팅! 네, 우리의 소울!